보호망 어떤 설계사분들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왜 이렇게 동그라냐 혀가 이렇게 짧냐 그리고 그 내용이 맞냐 맨날 절파한다 그리고 막 신고란 민원인 권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보호망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해서 아 유튜브 찍으면서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원주에 또 와가지고 우리 장선민 이사님과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또 팀장님들이 선물도 주시고 또 저 보호망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원주 계곡에 와서 서울 경기도에도 이런 데는 없는데 원주 확실히 좋긴 좋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 많이 와서 계곡에 솔직히 출입을 못하는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비가 오늘부터 이제 그쳐가지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시원한 이런 계곡에서 우리 또 원주 또 우리 33본부 장선민 이사님 뭐 이하 우리 팀장님들 같이 선물도 주시고 또 보호망님 안태소본부장님 요즘에 교육자료 정말 많이 듣고 실전에서 또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보호망한테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보호망 오랜만에 진짜 원주는 되게 처음은 아닌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구요 또 우리 팀장님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보호망 채널 많이 보시죠? 보호망님 보면은 항상 힘이 나고 에너지 풍성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힐링하고 정말 대박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호망 원주에 와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브가 아니에요 제가 녹화방송인데 편집을 해서 이따가 올려드릴건데 원주에 여기 계곡도 너무 기분 좋구요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저 보호망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 본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33본부 팀장님들이 저 보호망 채널 구독자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니까 본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또 우리 팀장님들이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와서 또 저의 감사패까지 두고 선물해주셔서 너무 저 보호망도 아 이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 밑에 계곡이라 목표가 좀 안들거에요 하지만 저 보호망 업이 되가지고 아주 기분좋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 보호망 정말로 기분 너무 좋구요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또 오늘은 상품 내용에 앞서 네 일단은 정말 좋고 시원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팀장님들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기 많이 보존사 있네요 보호부심 보험팀 네 뒤에 보면 어 여기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33본부 화이팅 자 33본부 화이팅 메라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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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호망 오늘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마음껏 힐링하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팀장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나갑니다 나중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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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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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구요 또 개인적으로 취하니까 그래서 저 보호망도 여기 원주에서 오늘 푹 쉬고 놀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도 항상 열심히 하고 가입보다 소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설계사님들 위해서 좋은 컨텐츠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